빛과 색,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내 그림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호의 배경 일러스트 메이킹 책의 저자이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로호입니다. 저는 여러 게임 회사에서 배경 컨셉 아티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외주 작업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게 아마 채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빛과 색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 영롱한 색감의 배경 일러스트는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 노하우를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색도 중요하지만 그림의 밀도를 책임지는 배경 표현 역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곤 합니다. 자연스럽고 깊이감 있는 배경을 완성할 수 있게끔 공간, 소식 표현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둘 예정인데요. 최종적으로 낮과 밤이 드러난 배경 컨셉 아트를 완성시켜 볼 거예요. 혹시나 강의가 어려울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다양한 학습 파일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림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로호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jed옷 우리 여러분 ENG 8 8 9 9 9 10 13 14